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 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부자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부자의 기준점이 뭔가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자는 뭘까요?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일까요? 사실 신흥 부자가 된 중국이라든지, 원래 산유국으로서 부자가 된 아랍족이라든지, 또한 세계 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에서의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파티를 즐기는데 몇 십억을 쓰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러 갈 때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리무진을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이구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어저께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이는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한국으로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한 친구가 학기 중간에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남자아이인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친구가 학기 중에 중학교 3학년인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학교를 왔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돈으로 친구를 삼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에 100만원 이상씩의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친구 한 명한테 너 뭐가 가고 싶으니? 난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너 가고 싶은 게 뭐니?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게 뜻밖이니까. 너가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라고 물으면 이 친구는 나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한테 네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싶은 거 말을 해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대상은 여자아이인 경우도 있고 남자아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 나 아이폰이 갖고 싶은데 그냥 툭 던져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저녁에 오후에 학교 끝난 다음에 너가 시간이 되니? 라고 하니까 아니야. 엄마가 픽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안돼.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 하나 사다 줄게. 그러곤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아이폰 최신형을 한 박스를 사다 주더랍니다. 그게 소문이 나고 또한 다른 애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맥앤토시로 맥북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아이는 맥북 하나가 아니라 맥북을 10대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요. 왜? 어 나이가 오늘 맥북 받았는데 너무 고마워. 근데 내 친구도 누가 갖고 싶어 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줬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겠니? 어 그래 줄게. 내가 또 사줄게. 그래서 어떤 아이는 15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사이를 하는 맥북을 10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인 경우에는 욕심이 있고 또한 그 소문을 들은 아이들은 일부러 가서 나 너하고 친구를 하고 싶은데 나 너하고 친구해도 되겠니? 그러면 어 좋아 잘됐어 나도 너하고 친구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이렇게 묻는 게 당연스럽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급속도로 주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부모가 평소 때 가지고 사주지 않았던 뭐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요즘에 학생들한테 붐이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지 이런 고가의 4, 50만원은 기본으로 하는 장비들을 서슴없이 친구가 사주는 거죠. 그 모습을 저희 아이가 보면서 그런 아이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었죠. 그러면 너도 그 친구하고 친구가 되고 싶니? 그리고 평소 때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던 뭐 갖고 싶은 게 있니? 라고 물었더니 다행히도 저희 아이는 아빠 나는 그런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일부러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친구면 친구고 나중에 친구로 지낼 수 있으면 됐지. 지금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학부모가 알았으면 학교에다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어떤 학부모는 그 얘기를 앞으로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그게 범죄 사실이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위험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바로 컴플레인을 해서 학교에다가 지적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말을 사실 조금 덜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알게 되면 학교에서도 어떤 조치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조치가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당장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입장이라면 아이들한테는 한참 자라면서 갖고 싶은 게 굉장히 많죠.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단 1달러, 10달러 짜리가 아니고 몇 백 달러에 몇 천 달러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물며 남자 아이들인 경우는 게임 컴퓨터, 컴퓨터를 일반 컴퓨터로 해서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컴퓨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 컴퓨터 같은 경우는 150만원, 200만원이 되죠. 그러면 그러한 돈으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적으로 내가 그 원하는 걸 다 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이는 분명히 부모가 들어주지 않은 부분을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주변에서 어떤 아이로부터 갖고 싶은 것을 서슴없이 고가의 장비들을 서슴없이 받는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리고 들으시는 영상 속에 여러분들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떠한 교육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성인이 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럽고 또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 차가 아닌더라도 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물며 이제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아이들이 갖고 싶은 고가의 장비를 친구하자, 나 너하고 친구할게, 너 괜찮네 생각보다 하고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를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말로 생각하고는 단순하게 블럭을 시키고 그런 애하고 놀지마 그런 애는 이만 이만해 그리고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질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런 애들도 자제를 하게 될 거야 그런 애하고 가까이 하지마 이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이유를 그리고 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학교에 갔을 때 내 부모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그 아이한테 접근하지 말고 나는 걔를 무시해야 돼 이러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경우의 수라는 게 나도 모르게 올 수 있고 내가 아닌 의지 속에서 벌어지는 환경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의 생각하시고 의견에 대해서 여기 아래 댓글에 한번 의견을 나눠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 방식으로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도 그 의견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끔 꼭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